아아아 민호야 반갑다 안녕하세요 아 민호 반갑다 아 형 요즘 겐지 슬램은 어떻게 해야 되네 그냥 상대 자원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쿨할까? 그냥 그대로야? 약간 그 옛날에 오버워치 초창기 때 형이 피지컬로 막 씹어먹던 그런 시절 있잖아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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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느낌이랄까? 아 그런 느낌으로 그냥? 어차피 시식이 다 사라지고 해서 일단 잘하는.. 브리기테 박밀이나 그런 게 다 사라져가지고 아 꼴 좋다 하하하하 멕크 좋은 건 없어지고 그래서 약간 겐지한테 이제 CC기가 걸리는 게 없으니까 겐지가 많이 좋아졌지 아주 좋구만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다녀와야겠군 아이케 빠디 한판 하자 레츠고 어 빠디 한판 하자 가다 가다 어? 안돼! 다 먹었다 아이가 아니 토경은 이거 도망가 도망가 다 날아있어요 나도 출리 아 나 죽네 부착 야 재쎄다 하나 하나 둘 셋 도망가 어 존나 아파 어 살려줘 나 맨 일 나 맨 일 나 맨 일 나 맨 일 나 힐 맨 나 힐 맨 나 힐 맨 나 힐 맨 아 쩌쩌쩌쩌쩌 진짜 힐 맨이 졸라기를 족살기는 족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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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거 복귀요자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에 밀고 나가자 나 제가 해줄게 오케이 못 채웠어 튕겨내기 으악 야 야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뭐야 사버래서 쏴 봤을 뿐 한치 겐지 벌렌데 겐지 벌레 오늘 배치 좀 험난하겠는데 이거 책에 가자 책에 가자 어 형 어디예요? 어 잠시만 네 좋다가 와 키리코 C 키리콰 키리콰 어 이거 랭기만 다 들어갔으면 보일 뻔인데 가자! 가자 형! 콩모풀 콩모풀 해야 계속 콩모풀! 이거지! 쩔어 쩔어 썰어 썰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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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오케이 손 좀 풀었고요 오오오 누구야 야야 야 상대 상대 졸라자면 풀어있어?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? 뭐야 성 어 성이 나왔다 이 지울 수 없는 명성이란 게 이런 건가요 여러분들? 벌써 겁에 질러 떠났네요 도망가지 마세요 살살할게요 저 복귀 의자예요 와 갓겜 형 오우 야 갓겜이다 야 뭐야 바로잡혔어 인정 갓겜 상대 쏘잖아 뭐야 주루님인가? 주루님 반갑습니다 우리 정파에서 보고 오랜만이에요 명훈씨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궁 거의 다 왔어요 가도 돼 가자 살려봐 까비 명훈이 형 억가 당해버렸달까? 나이스 먹을 수 있나? 나이스 아하 맛있다 아하 자리버금 자리버금 왼쪽에 앉아도는 사람들 어 야타야타 야타짤 하나 하나 뒤에 하나 오케이 하나 볼게 하나 여기보자 하나짤 자리야 자리야 자리짤 자 왼쪽 점 빨리 어 여기 어디야 오케이 나이스 조지 뭐 요정도는 돼야 이게 약간 큐 수준이 맞네 어? 너무 쉽지 않았어요 전판? 아 게임이 좀 쉽긴 하네 어? 가자 가자 나이스 있어 형 아 발차기 아 발차기 아 얘 발차기 있지 이 새끼 자동이들 갈까? 지금 가자 아 형 뺏겼어 안보였어 캔지 채웠어 캔지 채웠어 어 발차기 아이 발차기 몇 번이야 캔지 컷 캔지 컷 캔지 컷 발차기 아니 대차기 아니야 이거? 아 아 까비 왜 까비 명호님 잘 좀 찌우세요 로키 쉬게 맞았나 본데요? 다시 간다 기억을 되찾는다 하나 어 안 보이나? 오 이거 뭐야 원샘님 해내줄게 오 아 조종이 안 돼 조종이 안 돼 오케이 겁난 거 내가 없어져 볼게 원샘님 경우라 캠프 한 번 더 다를 생각하지 나이스 나이스 지지 왜 겐지 들고 제로함 보고싶다 명호님 형 봤지 나 슬로우 스타터 조금씩 풀리는 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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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아니 후아유 뭐야 이거 9큐 아니야 형? 우리 옛날에 어 봤는데 고현님 반갑습니다 겐지 존 뭐야 여기 네 나 오른쪽 폴이에요 여기 원Сemption 가피 원 여기 하나 팬 차ipp 할 수 없다 반대 분배 1, 2, 2, 3 ENTS 1, 1, 2,- 원샘 입 inteiro 안어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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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력이 피해 소중력이 피해 소중력이 피해 소중력이 피해 소중력이 피해 소중력이 피해 아 프리 반핀데 거점이 적며 내? 1받았을거 같아 끝났다 끝났다 나이스 아 야 근데 템포 빠를데 확실히 그 템포가 아닙니다 따로 줘야되요 에이 쥐지않는거 뭐야? 쥐지않는거 뭐야? 쥐지않는거 뭐야? 아 무서운데? 팀한만 막을께요 아! 아니 안돼 팀 만나게 해줘 탈다 탈아 형 집중한다 근데 지금 성장해야돼 방금 약간 육성비 먹었는데 갑자기 레벨업했어 아니 브리핑이 좀 다르긴 하네 약간 나이스 형 재웠어 어 재웠어! 어 미노야 초대박이다 진짜 나이스 지지 와우 지지 아키야 너 잘한다 이거지 형 너 잘한다 임마 앗타 앗타 장난 하나짤? 뭐야 캐서디 캐서디 1 캐서디 짤? 심하다 돌아오고 있구나 소전이 소전이 여기 소전이 여기 아 짤? 어 원세님 떼봐 굉장히 뜨겁게 하는 중 게임 플레이 죽으면 대머리 애전이 시작 케어중이야 아 둠피 제와났어 짤? 오케이 이번 판이 진짜 띠꺼움의 띠꺼움이었다 이렇게 잘하시는데 드라이에슬룬 우승하셨겠죠 당연히 자방 확인하고 자방 빠졌다 자방 빠졌다 갈래? 나 윈성이 가자 윈성이 가자 야 근데 오늘 하니까 졸라 재밌다 진짜 써는 맛이 있다 써는 맛이 써는 맛이 허리통님 아 그냥 먹고 싶으면 말해 형 다 사줄게 안녕 부대찌개 두 그릇 부대찌개 두 그릇 이봐 너무 소박하잖아 나 그래? 어 뭐야 아니 뭐야 학살님 찐학살이야? 아니 이거 왜 아니 왜 다 만나는데 오늘? 형 걘지 뺏겼다 학살쿤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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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살님 반가 반가 저 지금 아직 배치해보고 있어요 학살님 라플님도 반가요 아 오랜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버스 좀 부탁드립니다 잘할게요 노메드 듀오 우리 팀 학살 라프의 아키요? 개어났어 쏘전자 왔어요 하나 둘 셋 쳤어 나이스 이거지 바로 그냥 만들어버려 하나 땡긴다 나 켄지 피해 켄지 피해 켄지 피해 켄지 피해 켄지 피해 켄지 피해 켄지 켄지 다리아 보자 다리아 잘했죠 루시우 보자 루시우 루시우 보자 오케이 루시우 루시우 야 야 이거 큰일 어 남긴다 나 힐 루시우 루시우 야 루시우 나이스 루시우 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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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튼플델이 형 켜했어 튼 лож는다 썼어 튼Af cm2 저기 채웠어 저거여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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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Wonder Craio 你說 자 팔다 해 베니 효정아 coûte UN Sm ana Fle כ succession 스펚 야 맛있게 썰어 영 야민 아 까비 아 너무 많이 밀렸다 주지 주지 아 주지 아 주지 아 이기질 못하냐 진짜 타타기인가 이러면 상대는 누가 누가 잡히는거지 이제 파티 플레이어 있다고? 실화냐? 약간 다이아까지 내려온 것 같다 안 돼 너무 연패박았어 아 나노개구리 잡을 줬다 얘네 어디 어디 그래 나노개구리 짤 나 투하 달아나봐 아 겐지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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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아나 번종 겐지 신차필 겐지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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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잘했을까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이겼다 아 중간에 너무 졌는데 이거 다행히 누르면 나오는거 아니지? 아 무서워 이거 뭐야 이거 다행히... 그 말을 über 겐지패 어디orrow 온이 형 trip 이게 뭐예요 이 달걀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다 따기 견제 간다 아 형 수고했어요 형이 못난 딜러라 다연패 아니었으면 내가 할 때 형 왔어 나왔어 올려서 갈게 다연패가 아닌데 형 우리 오연패 했네 오연 오연패 너 즐거웠다 올려올게 기다릴게요 간다 안녕